와 엄청 빨리 들어오네 정아 안녕하세요 아니 왜 한 시간밖에 안 돼? 아니 원래 라이브 이거 시간제한 나는 없었는데 군대 가기전은 없었는데 휴가 나왔을때도 없엇 있었나?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인사하네 안녕 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용래씨 얼굴이 되게 작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켠 것처럼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뵈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하네요 그쵸? 1시간 제한 있어요? 1시간 제한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전역하셨나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줄게요 Hi you are so talented Thank you 앉아? 이때 전에도 있었을텐데 그런가요? 몰랐네요 금방 와 금방 와 Will you be dancing in October? No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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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 I hope you will last the bell Thank you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입장하고 계시는데 이 방송은 발렌시아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드푸드 프로그래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Are you live again? Yes 저도 I love you I hope so 오셔도 괜찮습니다 뭐 주면 그쵸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앉아있으니까 Can't fade 당신이 방송한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How are you feeling? 음 So so 뭐 뭐지 Prost lady 인가 두 번째 방송이죠 네 공방 와 Are you tired? No I have 어 뭐지 Insomnia 맞나? Insomnia 불면 좀 맞는데 So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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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이걸 여기까지 물어보네 Where are you right now? At your home? Yes I'm I'm Seoul You know 허리 아프면 눕방 괜찮아요 아니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하고 나서 원래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고 좀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펴가지고 귓볼이 되게 부어고 있는데 그쵸? 빛 때문이죠 지금 여기 빛 빛 때문에 빛 때문에 저기 전등에 있어 지금 How are you? I'm fine Are you married? Yes I'm married myself So I'm happy 지금 행복하세요? Hi Can you say baby? Can you sing a song?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다행이네요 잠깐만 영어 너무 많아 일본어 너무 많아 What are you doing? I'm just Rest I'm just rest I'm just rest 는 뭐야 또 영어 진짜 못한다 스트레칭 방금 그거 뭔가 그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푸는 건데 소리가 뼈소리가 엄청 커요 좀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두두둑 소리 나가지고 진짜 잘해요 Your English is so cute 땡큐 저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끝까지 보겠습니다 No No 방금 우둑 소리가 네 엄청 그래서 소리가 나죠 明日 뭐 어떻게 하죠 어 어 어 어 댄스? 댄스 랜슈? 댄스 랜슈です 척추 부시는 줄 부시려고요 그냥 웃는 것도 좋다고 컴투몬트리올 플레이스 몬트리올 가고 싶다 여러분들 팬분들이 팬분들 맞나 내 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자꾸 어디 오라고 그러는데 가고싶다 가고싶은데 돈이 없다 내가 이렇게 신세한다는 생각 자꾸 전세계에서 그래 터키 독일 프랑스 말레이시아 일본은 당연하고 뭐 그러고보니까 중국에 오라는 사람들이 없네 용하쿤 가고싶은 입모양이었어 아니 아니 보고싶은 걸 알겠는데 음 중국은 다들 안 온대요 제가 갈 때면 오빠님도 있으면 좋겠다 중국 중국 가고싶죠 가고싶은데 두 번인가? 공연하러 간거 같은데 한 번인가? 그게 한 번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Please come to the US He won't go there But he money don't 그래요 영어로 해석해 줘서 감사합니다 Please come to...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와플스 시럽 맛있겠다 How old are you 29? DOB 때 한 번 RB 때 한 번 맞죠 일본 잊지 말아주세요 그쵸? 팬분들이 많네요 우와 아니야 이거 DOB 팬이야 내 팬 아니야 내 팬분들도 계시는데 DOB를 좋아하셔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 오키나와 응 오키나와 오키나와라 그러니까 그거 생각난다 막 회사 다닐 때 알비 뭔가 엄청나 회사 다닐 때 상사가 막 싫은 거 시키면 오키오키 오키나와 막 이렇게 하라고 죄송합니다 힘드신데 제가 한국 가서 보면 되죠 내 팬 아니어서 상처받아 토이 토이가 왜 나와 또 여기서 용구 좋아서 뭐 어때요 헬로우 춤선 최고예요 아니에요 정체성 혼란올뻔 봉봉이다 I am 25살 오우 아니 토이 리더 When is your birthday? 언제지? 9월 20일 영어로 좀 써주세요 저분한테 토이 용신 토이를 왜 끼냐고 오키오키오키 나와 혼잣말하고 혼잣말하고 아이고 되게 웃겼어 예전에 너는 요즘 연애한다고 아주 폈지? 어? 부럽다 커플샷 찍고 나도 그러고 싶다 토이 합격하셨습니다 토이 합격하셨습니다 아니요 오디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지금 이불에 연습 나오냐고요? 예? 음 언제 볼 수 있나요? 그 재능 모르겠어요 상자로는 가능한데 계속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잇딱 같다 하이 좋은 밤 보내세요 오야스민화사 연애 좋아요 야 연애 지금 이거 평생 갈 거 같지? 평생 갈 거 같지? 야 다 어? 때가 있어 엄마 너무 마음 주고 상처받지 말라고 너의 눈을 깨달았지? 너의 눈을 깨달았지? 아 이거 20년? 나 죽어? 왜 죽어요? 그 날은 7일 약 올리는 거 봐 이거까지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넌 정말 만나고 싶어 진심 싫어했다 아니에요 전 친구 축복해요 되게 용준 오빠 고양이 같아요 귀여워요 고양이는 처음 들어보는데 쥐 닮았다고 그래 뭐예요 아 언니 나 죽어요 왜 자꾸 죽는데 저 친구 괜찮아요? 앰뷸런스 좀 불러줘요 빨리 Can you show us your blanket? Look like your clothes 뭐지 이게? 블랑켓이 뭐예요? Why are you so cute? No You are liar 무리하지 않을게 놀리는데 재미를 그쵸 저 랏다 뚜이죠 블랑켓이 뭐예요? 살려줘 살려달라세요 빨리 아니 119 지금 살려줘 이거 타자 쉴 수 있으면 빨리 119 앰뷸런스 불러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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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몸 아플 때는 진짜 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보양만큼 까맣고 진한 코카콜라 최고야 아플 때는 코카콜라예요 진짜 아무 말 대상치 한다 아 아 이거 보여달라고 블랑켓 아 저는 영어 몰라요 이거 입든 벗든 똑같아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센스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마 그런 거 같아 오래씩 갔다 개웃경이라뇨 오빠 홍대도 귀찮은데 침 맞으러 병원 올 수 있겠어 아 거의 못 갈걸? 흐흫 아 이거 진짜 뭐야 아팠 뭘 또 먹었는데 아 이거 이거를 이불 내리나 입나 똑같다고요 마이 하트 이즈 멜팅 와우 땡큐 와우 하트 이즈 멜팅 와우 되게 소 스윗한 여우자죠 벗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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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단어 아니 그게 아니라 벗는다는 게 아니라 그 뭐지 가슴이 녹아내린다 그런 하트 이즈 멜팅 이러니까 좀 그게 되게 와 누가 심장이 높겠어요 저도 안 저는 얼음 심장인데 거의 엘사 그 알죠 그 편의점 돌얼음 그정도인데 이거 스마일 마이 데이 알죠? 이정도면 그냥 안 온다는 거냐 흫흫흫 이 나 어 정하 잘가 가 연애 잘하고 언제까지 믿지 말고 정하야 자기가 파이팅하고 응 연애는 끝이 있으니까 연애는 갔겠지 갔겠지 Can you teach me Korean? 아 I don't know Korean I love you so much 땡큐 오빠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사실 우리 되시오 Bye Good bye Good bye Have a great night My love 땡큐 뭔 소리야 악당을 친구들한테 거의 다 이래요 친구들한테 연애하면 좀 그냥 그냥 놓으라고 왜 이렇게 카톡이 올까 I don't know Korean 연애는 끝이 있으니까 끝이 있으니까 연애죠 끝이 없으면 결혼이겠지 근데 우리 큰누나는 지금 거의 10년째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 왜 안 끝냈는지 모래 결혼을 하든가 악당해달라고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뭐야 Are you living? Yes So cute 땡큐 그냥 노래 Take care, 오빠 And 먹방 아 너 먹방 보여달라고? 결혼도 요즘 끝이 있는데요 아 한국어 진짜 잘하는구나 잠깐만 Yes Beautiful smile 땡큐 그거 그게 되게 웃겼는데 서장훈씨 그 삼행시언니 뭐지 뭐 누구 했는데 장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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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막 이러면서 감당하고 싶지는 않다 감당하고 싶지는 않다 감당하고 싶지는 않다 우는 얼굴로 했어 핑거하트? 이거 저거 요일날 큐티 큐티스트 아 서 서방 그리고 뭐였지 이수곤이 했던가 맞아요 방송 언제쯤 그럼 굿나잇 안녕하세요 몰라요 그냥 끝내고 싶으면 끝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아까 들었더니 뭐라 그랬더라 무슨 프린스라 그랬는데 뭐 뭐라 그랬는데 What's your favorite color?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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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White Gray 이수곤하는 서장원드림 맞아요 심장 부여잡으세요 서서방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훈서방 그래서 맞아 그거 너무 웃겼는데 Night 오빠 오빠는 저를 기억하시나요? 일본 편입니다 네 기억해 태감이? 편지가 태감인가? 기억해 항상 공연 공연 기억해 기억해 잘 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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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석이 들어왔다 배고프냐? 뭐 먹을래? 나 방금 프로틴 먹긴 했는데 다 내려왔다 이렇게 돼요 거품이 일본어 잘하시네요 하이 역은 하이 삼겹살 삼겹살 먹자고? 어디서 어디서 먹을래 나 근데 입맛이 없는데 김민석 따락이 막 이거 올렸다 들렸다 하는데 What country would you like to visit? US 집 옆에 Make another life tomorrow I don't know 바닐라와 초콜릿 바닐라 좋은데 있음 윤석 오빠 하이 키키키키키 좋은데 있다고? 삼겹살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깨 이렇게 이러면 되게 화난 표정 같아 나 왜 이러고 있지? 어때 화나 보여? 안 화나 보이나 이 시간에 삼겹살 먹을 수 있어 부럽죠? What's something you do When you're nervous? 아니 이게 되게 센 척하는 그걸로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뭐 강아지 소리 내라고 그랬는데 너무 즐거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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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표정? 눈만 살짝 가운데 눈만 살짝 가운데 기쁜 표정? 아니다 전화해보고 다시 들어올게 뭔 소리야? 다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됐어요. 저희들 밤에 만나요. 오늘 방송 되게 길게 하고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댓글이 올라오지, 느리게. 그래요. 바이바이, see you later. 왔다, 이 마쇼. 안녕, 안녕, 여러분들. 잘했어요. 잘자요. 뭐야? 댓글이 안 올라왔구나. 바이바이.